5월 첫장 잘 대응하셨는지요?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브람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 쇼커로 인해 5월 첫장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막상 장이 열리고 보니 섹터별로 강력한 하반 경직을 보이며 실제로 시수는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저녁 무렵 뉴스에 보니 내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한다고 하네요. 인수위가 내일 11시 발표 예정이라는데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한다는 내용이 보이는데 원전은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그리고 일진파워 서정기전 등 조정구간에서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 있는지 지켜보시고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보이면 다시 접근을 또 해야겠죠.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우선이 주택공급 확대를 확정짓고 전국에 250만원 이상을 공급하는 내용과 부동산 세제개편, 주택대출규제 풀어주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들어갔네요. 이쪽에서는 일선건설, 범양건영, 신원종합개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또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AI 산업 육성을 넣는다고 하는데 여긴 브람스 주력섹터 로봇주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데 현재 휴림 로봇이 앞장서서 조정중인 로봇티즈, 아진엑스텍 등 로봇주들을 이끌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단 휴림 로봇 차트 흐름을 한번 잠시 보시자면 2차 시세의 정점을 향해가는 모습인데 차트상 오늘 내일 하는 모습입니다. 대량 거래량을 수반한 큰 슈팅이 한방정도 남은 자리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추적 대응해야겠죠. 5월 10일이면 신정부가 탄생하며 그로 인해 시장에선 신정부 정책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관련 해치줄들과 시소게임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저녁에 또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가덕도 이거 사실은 2020년 말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여당 야당 부산시장 후보가 사활을 걸고 공약을 했었고 그로 인해 관련주 중 가덕도 인근에 땅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같은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가덕도에 또 올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브람스가 2020년에 매무했던 종목이라 이번에도 6월 10일 일정보고 포트에 편입을 했는데 차트 흐름 한번 잠시 볼까요? 장중 5일선 부근 터치하고 아래 꼴이 닿는 모습인데 안전하게 가려면 내일 하루 더 쉬는게 맞는데 요즘 워낙 변칙적인 흐름이 많이 나오다보니 눈을 떼지 않고 추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즌이 시즌이니만큼 역시 지방선거 관련 뉴스가 많이 눈에 띄는군요. 보시는건 인천시장 선거인데 여기도 야당 여당 다 할 거 없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가지고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로 지하화 관련주로는 이와공약을 전면에 세웠는데 차트 한번 역시 볼까요? 오늘 장중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느닷없이 이명박 MB 사면 문제가 물 건너갔다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이없이 주가가 밀렸는데 시장의 시세 왜곡이 이렇게 심합니다. 이와공약은 이명박 사면으로 가는게 아니고 도로 지하화 관련 지방선거 정책 공약으로 가는 겁니다. 6월 1일 이벤트 일정이니까 그 안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추적해 봐야겠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모두 신정부 정책주와 지방선거 관련주입니다. 현재 시장에 양분된 해지와 정책주 뿐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